이 모델이 이제 출시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번 전시회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면서 쉬운 그러면서도 복잡한 방송 카메라가 들어오고 오디오가 들어오고 또 모니터가 나가는 이런 여러가지 환경에서 이 장치를 크로마키에 쓰고 있는 또 크로마키가 아닌 데서 쓰는 특히 지금 저는 크로마키가 아닌 곳에 쓰는 AR 스튜디오 다름에 특허 기술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방식이죠. 일반 방식과 차이가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스튜디오 같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 기능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여기 AR이지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안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보이는 것 중에 이런 자막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 자막 기능들 중에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자막이 나가기도 하고 또 이 자막을 하면서 이제 여러 스위칭이 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자막을 안 할 경우 이렇게 보면은 이 모니터에다가 여러가지 파워포인트 같은 걸 보이죠. 그래서 이 프리젠트 하면서 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클릭하면은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냥 평상시 하면서 간다. 특히 이것은 이제 약간 그 성능이 조금 약해도 되기 때문에 노트북 버전으로 해서 포터블로 만드는데 노트북 가지고 뭐 기차도 타시고 무슨 뭐 커피숍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서조차 칠판을 제공하는 교실이 된다. 교실에 가서 수업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칠판이 있는 거죠. 그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고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수업을 하게끔. 그런데 그때 이런 장면을 바꾸고 이런 것이 어려운데 여기서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글씨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서 표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칠판을 제공하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칠판 볼 때 특히 칠판이 커질 때는 더블클릭만 하면 커집니다. 방송은 주로 이렇게 홀스크린으로 많이 보이죠. 우리 그 중급 텐데서 뭐 화면 공유 이런 것들이 그런 기능인데 그렇지만 선생님 강의할 때는 선생님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막 기능과 장면 전환 기능 또 이런 거 외에도 가상 스튜디오를 바꾸고 만드는 다양한 툴들이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로 이것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화면의 스위칭을 보면 지금 제가 한번 이 스튜디오 옛날 버전보다 훨씬 달라진 i2 200 기능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노트가 여기 나와서 보면서 하면 되고 다음 장 다음 장 눌러가는 이런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여기다 놓은 이유는 여기 다양한 그림들을 이제 보일 수 있게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를 읽으면 파워포인트 화일인데 이걸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되고 라이브 카메라들 USB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현장은 이런 것이다. 또 어떤 교실 같은 데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그린이 있으면 더 좋고 그 i2 200의 그린 버전 그린이 없을 때도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여기 줌이 들어올 땐 줌이 이렇게 옆에 있는 화면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저희가 몇 개 대학에 지금 김해의 어느 초등학교에도 설치가 돼서 이제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 예대에도 교실 이렇게 프로젝트 세 개 여기 있는 화면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 장치 하나 그 iStudio 데스크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그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노트북으로 쉽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능이 조금 더 좋지만 이번에 전시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출시해서 이제 가볍게 좀 갖고 다니면서 방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AR 스튜디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VR 스튜디오로 제작하는 크로마키가 있는데 다행히 그린이 있었다. 혹은 줌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백그라운드 지워지는 걸 넣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주면 먼저 여기서 이제 크로마키 이렇게 완타치 크로마키를 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 거죠. 이렇게 크로마키를 하면 이제 거의 완벽한 버처 스튜디오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뭐 조금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손이 여기 이렇게 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이 버츄얼 모드에서는 이 세팅해서 저 모니터를 약간 뒤로 그리고 이제 그 스튜디오를 바꾼 거고 스튜디오를 바꾸고 스튜디오를 색상도 간단히 바꿔서 특수효과에서 만들어도 되는 거고 책상도 바꿔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니터를 이렇게 뒤로 3차원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쭉 뒤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아주 쉽게 제가 그 이 화면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그 스크린 캡쳐를 넣어보면은 더 쉽게 되는데 이렇게 그 에디팅 화면에서 보면은 이 크기만 이렇게 조정하면은 이 장면들에 여기다가 배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저를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를 선택해서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면 더 크게 되는 거죠. 선생님을 더 크게 해서 학생들이 보이게 쉽게 하겠다면 이렇게 완터치로 가는데 이런 걸 이제 방송국에 있는 장비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 이런 장면들을 편하게 바꾸고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i2 기능을 쓰게 되면은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된다. 여기다 한번 제가 그 오브젝트를 바꿔서 넣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 저 스크린 위치가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여기에 요 그린 요게 있는 건 아까 AR 할 때 프레임을 넣어서 그런데 프레임을 이렇게 바꿔 프레임을 이제 넣어보면은 사람의 프레임 저한테 있는 프레임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 화면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크로마켓 있으니까 더 크게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또 이제 카메라를 약간 더 바꿔서 이렇게 해서 더 크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더 크게 하는 걸 크게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큰 게 나오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선생님을 좀 작게 넣어놓으려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줌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교실을 할 때는 항상 선생님 앞에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몰입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 화면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에는 뭐 이제 여기 장면들을 한번 제가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스튜디오에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스위처, 믹서, 오디오 이런 인터페이스를 다 넣어서 노트북에서도 지금 제가 하는 것 이상의 방송을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VR 강의와 AR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300 모델, 200에서는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데서 200에서는 사실 여기는 책상 하나, 이 가상 책상이죠. 이 책상을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책상처럼 하는 건데 이 책상과 모니터와 이 배경을 주로 해산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냥 배경 바꾸고 이거 하자 이런 거죠. 이 배경에 들어가는 걸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바꾸면 다른 효과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뭐 방송국에 가면은 그 뒷그림 하나 받고 이렇게 수업을 하죠. 뭐 바티칸 같은 데를 넣어서 한다라면 이렇게 되는데 느낌을 주려면 이렇게 배치를 바꿔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스튜디오 이런 방식의 그 버츄얼 스튜디오 환경을 이제 AR 스튜디오로 아까처럼 하는 거 VR 스튜디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 300은 이 레이어가 좀 더 있습니다. 이제 벽도 하나 넣고 더 아웃사이드도 넣고 그 뒤에다가 그림도 넣어서 툴레이어 더 들어가서 가게 되고 300에서는 여러 가지 크로핑 기능이나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돼서 조금 더 기능이 다양하게 돼 있고 400에 가면 칠판이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소위 그 스마트 PD 자동 기능 뭐 그렇게 제가 특허드나 이렇게 됐는데 이런 기능을 400에서는 모니터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고 또 레이어가 좀 더 많아서 더 멋진 스튜디오를 꾸밀 수 있다. 5천 가면 이런 장면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200에서는 이 VR 장면 즉 저 가상 공간에 강의실에 카메라 두 개 있는 걸 주로 한다면 300은 3개 400은 4개 5000은 12개가 제공돼서 아주 그 여러 명이 동시에 크로마키를 해서 원격지에 있는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있게도 하고 이런 프로페셔널한 기능들이 있어서 5000을 했는데 혼자 하는 건 다 200, 300, 400까지 되니까 저렴하면서도 쉽게 200은 더 쉽게 300은 조금 더 기능이 많게 400은 프로페셔널한 방송이 되게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면들을 하는 게 200이다. 200은 이렇게 VR 카메라가 두 개인데 VR 카메라가 두 개지만 이 카메라에서 모니터만 나오게 하거나 또 이제 그렇게 모니터 앞에 강사가 있게 하는 기능들이 제공됨으로써 사실은 4개의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고 300은 5개의 장면 또 400은 6개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5000 가면은 한 16개, 17개 VR은 12개지만 이제 다른 장면까지 포함해서 7000이 되면 12개이긴 하지만 더 다른 정말 3D에서 일어나게 책상에 여기서 있는 그림 같은 거 아무나 만들어 놓지만 이제 7000 가면 2D로도 되고 3D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델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간단히 저희 iStudio 200의 VR 모드와 AR 모드 설명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강의 장치 소위 비대면 시대의 강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쓸 수 있게끔 되도록 한 iStudio 기능 많이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